유명 일본인 중에 오타니 류에이가 있습니다. 오타니 쇼에이와 상당히 비슷한 이름이지만 오타니 쇼에이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이고 오타니 류에이는 일본의 배우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연기자로서 데뷔를 한국에서 했다는 것인데요.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일본으로 옮겨가 활동 중인 그는 최근까지도 한국이 그립다며 한국에 대한 미련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한국에서 활동할 당시 짝사랑했던 한국인 여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에 힘이 실리는데요. 오타니 류에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니 요에이 그의 본명은 오타니 요시이코입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 때까지 아마추어 배구 선수로 활동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오사카 대표팀에서 주장까지 했었다는데요. 그랬던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정작 일본에서 패션모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광고에 출연하게 됐고 mbc 드라마 소울메이트에서 일본인 류에이 역으로 출연하며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일본인 역할로 출연하다가 2009년 kbs의 복희 누나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단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2년에 드라마 추적자 더 채이서에도 출연하게 되었죠. 한국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는 류승용의 만주족 부하로 나왔었는데요. 최종병기 활의 감독인 김한민 감독이 연출한 명량에 또 캐스팅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외군이었다가 항외가 된 인물 준사로 출연했죠. 준사는 난중일기에도 기록된 실존 인물입니다. 자신의 자국인 일본을 응징하는 내용의 영화라서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본인은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출연한 것에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 홍보차 예능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었는데 아버지가 이 영화를 찍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말하기도 했죠. 2014년에는 드라마 끝없는 사랑 2016년 우리 동네 예체능의 배구편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공격수 출신이지만 세터 포지션을 맡아 적절한 볼배급 및 수준급 백토스 선수 시절 못지않은 강력한 스파이크 서부로 뛰어난 배구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국에서 데뷔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던 오타니 료예였는데요. 2016년에 일본의 대형 기획사인 아뮤즈와의 일본 내 활동 계약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유명 방송사인 후지 테레비 드라마 러브송에 출연했는데 이 작품이 그의 일본 데뷔작이었습니다. 이후 tbs 테레비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의 서부남주로 캐스팅되면서 일본 내에서 상당히 유명해졌죠. 그는 입체적인 외모 덕분인지 중학원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명 역수입 배우로 크게 주목을 받았죠.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줄여서 니게아지는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꽤 인기를 얻었을 정도로 성공한 작품이어서 오타니 료예의 입지는 탄탄해졌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활동 중이지만 한국 소속사와의 계약이 아직도 유효해서 팬데믹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이따금씩 양국을 왕래하며 일을 해서 한국과의 관계는 견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새는 일본에서만 있어서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데뷔했을 당시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활동을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미리 계획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특별한 감정이 있고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일본에 돌아가겠지만 제2의 고향 같은 나라가 생겼다는 게 좋아요. 최근 그는 일본의 예능 토요일에 뭐해?에 출연했는데요. 이 예능에 출연한 그는 한국 활동을 향한 미련을 내비쳐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타니가 나온 회차에는 오타니 그리고 일본의 여자 배구 국가대표였던 오바야시 모토코가 함께 출연했었는데요. 그들은 함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방문한 곳은 쿠지산이 보이는 야마나카 호수였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죠. 두 사람은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바야시는 오타니에게 결혼관과 연애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타니는 저는 좋아하는 것을 남겨두는 타입이에요 라고 대답했는데요. 자신이 그런 타입이어서 결혼도 앞으로의 즐거움으로 남겨두고 싶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오바야시가 언제까지 남겨둘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오타니는 아직은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죠. 이에 오바야시가 40대는 금방 지나간다고 장난 섞인 잔소리를 하자 오타니는 자신은 나이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참고로 오타니는 80년생으로 마흔네십니다. 오바야시는 역시 전직 국가대표 배구 선수여서 그런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나? 라고 물었고 여기에는 오타니도 그런 적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오바야시는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오타니는 놀라운 답변을 했는데요. 한국군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던 때여서 결국 결혼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일본 방송에서 처음으로 고백 아닌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 활동 당시 그는 예능에도 심심치 않게 출연했었는데 룸메이트에 출연했을 때 웃을 때 입가리고 웃는 여자가 좋다며 과거에 자신이 좋아했던 여자에 대해 얘기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었다고 했는데 연예인이었냐는 질문에는 차마 답변을 하지 못해서 궁금증을 남겼죠. 패널들이 입가리고 웃는 여자 연예인 검색해보세요. 라며 장난을 쳐서 오타니는 당황해하며 진짜 오래전 일이고 사귄 것도 아니었다며 수습하는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에서 말한 여성과 토요일의 모헤에서 말한 여성이 동일 인물인지 몹시 궁금해지네요. 다시 토요일의 모헤로 돌아와서 영상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후지산이 뒤에 보이게 하고 한마디를 했는데요. 오타니는 조금은 뜬금없게 한국말로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카페에 운치 있는 야외석에 앉아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앞으로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지 오타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타니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한국에서 일했더니 일본 기획사가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가 한국에서 일하게 됐던 것도 한국에서 불러준 덕분이었다고 했는데요. 한국 촬영 현장에서 멀어진 지 벌써 7년, 8년이나 지났지만 한 번만 더 한국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한국어 대사를 사용해서요. 한국 작품을 할 수 있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라고 답해서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오타니는 여전히 한국 활동에 미련이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격군의 배우의 길을 걷게 된 데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한국인 여성을 사랑했던 오타니. 한국인으로서 고맙기도 하고 미묘한 마음이 드는데요. 사실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워커홀릭의 나라라고 불리는 만큼 드라마 및 영화 촬영 현장도 외국에 비해 혹독한 편이라고 합니다. 오타니도 한국 현장에서 일하다가 일본으로 갔을 때는 훨씬 느긋해서 놀랐다고 하는데요. 터놓고 말해서 일하기에는 일본이 훨씬 편한데도 한국을 잊지 않고 한국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전성기를 지내고 있는 그가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인 배역을 맡아 한국어를 구사하며 연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활동 이력이 있는 배우는 오타니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배우는 카라타 에리카입니다. 오타니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는 일본에서 데뷔 후 활동하다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에 진출했다는 것과 한국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한국이 싫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배우이자 모델인 그녀는 2014년 치바연에 있는 목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캐스팅됐을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배우입니다. 그녀는 데뷔하자마자 2016년 이미지 워드 조사에서 청순하고 깨끗한 배우 순위 부문의 1위를 차지하기도 했을 정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청순 배우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인기를 얻게 된 탓인지 그녀는 업계에서 예전부터 안 좋은 소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진출했을 당시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던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 진출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나요?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녀는 딱히 계획은 없어요. 일본에서 하던 것처럼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질문을 하자 애매하게 말을 돌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녀가 한국 진출에 대한 인터뷰인 줄 알면서도 한국에 대해 전혀 알아보고 오지 않은 거 아니냐며 성의가 없다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본격적인 배우 활동에 나서기 전에 LG전자의 광고에도 등장했으며 가수 나얼, 넬의 공 뮤직비디오의 주연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한국을 야빠도 너무 야빴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예상한 만큼의 인기를 한국에서 얻지 못했죠. 심지어 그녀가 한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촬영한 드라마는 표절 논란으로 묻혀버린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뿐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업계 관계자들은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녀를 차갑게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실력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녀는 얼마 안 가 일본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긴 커녕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너무 돌아오고 싶었다라며 마치 한국이 싫어서 일본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영화 신문기자의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일본 젊은 감독들은 한국 영화로 공부한다. 일본 배우는 절대 한국 배우처럼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한국 배우와 일본 배우의 격차가 우리의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탄이가 한국에서 다시 한번 일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가 되네요.